성경 안에 살아요, 찬양 안에 살아요, 말씀만에 살아요, 지혜의 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이 우매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엄마처럼 포근한 그 사랑과 그 이끌어주심에도 저희가 당신을 거부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당신의 그런 사랑으로 그 품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배음망덕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돌아섰지만 그래도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곁에 늘 계셔주시는 주님께 저희가 다시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를 그렇게 사랑의 줄로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시작기도로 호세하서의 말씀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도 들으시지만 이제 아모스스 호세하서 그 처음 이제 예언, 북이스라엘의 예언서, 쓰여져 있는 예언서 그렇죠? 예언서를 엘리야 엘리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로만 되었었죠, 이런 예언서가 없었죠 근데 후기 예언자들은 이제 이런 예언서가 작성이 되면서 아모스 호세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호세하서의 말씀 중에 11장의 말씀이에요 아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봉독도 하고 듣고 하다 보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 하느님의 그 엄마 같은 사랑이잖아요 걸음마 가르쳐주고 안아주고 궁금하신 분들 또 호세하서 1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눈치 보면서 또 찾아보셔 왜 얘기 안 듣고 성경 보냐고 하실까 봐 또 편안하게 보세요 1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시작기도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특별히 또 이제 자매님들 또 엄마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특히 더 마음이 절절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우리 애를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애가 나한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 때는 그렇게 화가 나는데 내가 하느님께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모습은 또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 안에서 정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뭐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제가 유일하게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생각이 나는 장면은 저희 아들 걸음마 시켰을 때 그리고 두 발 자전거 태울 때는 제가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그거 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것도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딱 그 시간에 제가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그거라도 우리 아들에게 해줬다라는 그런 아들과 저와의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려요 그것마저도 엄마가 다 했으면 아 나중에 진짜 저희 아들이 아빠 해준 게 뭐냐고 할 때 아 미안하다 정말 해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서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걸음마 제가 시켰고요 그리고 두 발 자전거 제가 열심히 해서 속성 과외로 30분 만에 태웠거든요 두 발 자전거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그때 걸음마를 시킬 때 아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 또 두 발 자전거 탈 때 무서워서 아빠 아빠 이러면서 놓지 말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렇게 나도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댔었는데 어느 순간엔 또 나 잘났다고 하느님 거부하고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회개의 마음을 제가 좀 가지게 되었고 이런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판관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블랙박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특별히 많은 몫을 또 거룩한 몫을 하느님께서 주신 래윈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배응망덕하게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겠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옆에는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등 돌리고 있지만 옆에 계셔요 우리 자식들이 뭐 반항하고 날 등 돌린다고 해서 걔가 집을 나갔으면 나갔지 엄마 아빠가 나가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야 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엄마 아빠가 나가요? 아니 엄마 아빠는 집을 지켜요 아들이 잠깐 뭐 딸이 잠깐 나갔다 돌아오긴 하지만 엄마 아빠는 집에 있어요 그것처럼 하느님은 늘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못 보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오늘 주님께서 또 다시 우리들에게 그래 나 여기 있다 다시 오기만 해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힘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판관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판관기가 판관기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무대는 가나한 땅이죠 가나한 땅 하느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그렇게 그 땅을 가고 싶어서 하느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시면서 힘이 드셨고 백성들도 힘이 들었죠 그 시간들 다 가려면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들 또 자신 있게 갔지만 막상 또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저는 제일 그 전쟁사 중에 예리코 성은 무너지는 사건 이 부분도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아니 기껏 그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처음 이제 성벽 앞에서 싸우는데 방법이 그게 뭡니까? 멋지게 좀 성벽도 타고 우리한테 영웅 좀 있어가지고 그냥 우다다다다다 그냥 그런 어떤 멋진 영웅사가 나오는 어떤 그런 전쟁사를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어머 착해라 착해라 저는 아직도 그런 거 기대함이 있어요 기왕 할 거 좀 멋지게 누가 봐도 좀 멋지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말 없이 빙글빙글 돌래 아 이게 뭐야 아 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 같은 빙글빙글 돌겠냐고요 그 시점에서 그쵸 투덜거려 투덜거려 이게 뭐냐고 기왕 주실 거 좀 아 좀 그렇잖아요 좀 그래요 저는 아직도 아 기왕이면 좀 멋지게 좀 가지 아니 당신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으면 앉혀놓으셨으면 좀 으시아시아 멋지게 좀 별탈 없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에 우째 더 탈이 많냐고 우째 더 힘들어 바깥에 사는 사람보다 도대체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할 얘기도 우리는 돌려 돌려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갈 길도 우리는 천천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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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그렇게 시키시니까요 왜 돌아가려는 거예요 도대체 나 깎이라고 아니 뭘 또 깎여요 주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 그러죠 여태 깎였는데 또 깎여요? 아 이제는 좀 가시죠 이제는 좀 한번 하시죠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 우리 하느님은 그럴 땐 아예 모르세 정책을 피시잖아요 그러지 마 안 들려 그러지 마 그냥 해 시킨 대로 해 뭘 또 말하게 만들어 이렇게 좀 강력하게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든 마음들을 거치고 거쳐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깎이고 깎여서 그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땅의 소출을 얻어먹은 지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도 애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써서 그렇게 힘들게 온 그 땅에서의 삶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정복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삶이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 판관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도 안타깝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겪었으면서 하느님도 그렇게 겪었고 회계도 그렇게 많이 해봤고 일일 전쟁을 치룰 때마다 어떤 사건 사건을 겪을 때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무너진 가운데 그렇게 많이 했건만 왜 우리는 또 오늘 그 중심의 흐트러짐과 그 유혹 앞에 오늘 또 왜 무너져 내려앉아 있는가 하느님도 백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쓰신 방법은 그래도 곁에 계셔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들은 하느님 곁에 계신 거 알지만 내가 죄송스러워서도 빠져나오고 죄를 져서도 빠져나오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하느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도저히 나 혼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난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서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가나한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가나한 땅을 이야기할 때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다 하느님도 고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대하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약속받은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그런 것이 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나 또한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런 약속받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리고 추건하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에요 이 가나한 땅 크지도 않아요 그렇죠 크지도 않은 이 땅이 그렇게 하느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이 판관기 19장부터 마지막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나한 땅이란 곳은 어떤 문명의 영향을 받았냐면 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요 요 부분 여기를 우리가 무슨 문명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을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강과 강 사이란 뜻이에요 강과 강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강줄기가 큰 강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 두 강 중에 더 긴 강이 뭘까요 유프라테스 왜요 왜요는 좀 그렇고 어떻게 외우셨어요 한자가 더 많아서 이름이 더 길어요 유프라테스는 다섯 글자 티그리스는 네 글자 그래서 유프라테스 다섯 글자인 강이 더 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외워지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과 강 사이 다른 4대 문명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다 강줄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 중국의 황화강 인도의 인더스강 그렇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으면 당연히 물대기도 편하고 이런 농경 문화가 일어나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이 가나한 땅은 문명으로 본다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받은 이 영향을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 문명을 받았다는 건 종교 또한 종교 또한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종교 또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수메르 이 아카드 이런 두 지역에서 발생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제 시초가 되는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 그래서 이 두 지역들로부터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 제일 우리 4대 문명에서도 제일 첫 번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문명으로부터 종교도 받았고 어떤 다른 문화적인 어떤 그들의 삶에 영위하는 행동들 이런 것도 다 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표현을 한다면 가난한 땅에서 볼 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쪽이 선진국 같은 거죠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이 그런 미국의 어떤 선진국의 문화를 우리가 많이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 형식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당시에 어쨌든 대단한 문명 아니겠습니까 인간사에서 본다면 이 대단한 문명을 가진 이 땅에 가난한 땅에 유목민이었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그 고생고생하고 이제 막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문명을 탁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야 이런 삶도 있구나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왜 우리는 우리 민족은 왜 이것밖에 안 됐지 이런 어떤 문화 충격처럼 그런 걸 받아들일까 봐 미리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레이기나 신명기 우리가 레이기나 신명기를 볼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광야에서 그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지켜라 약속의 땅 들어가서 너희들 그 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늘 강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광야에서의 법규가 아니고 미리 그 땅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알려주시고 조심시켜 주시고 놀라지 마 그 땅이 그래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 너희들 그런 것에 현혹돼서 그쪽의 우상순배에 같이 빠져들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레이기와 신명기에 그 모세의 애타는 거듭신자를 쓸 정도로 모세의 애타는 선포가 설교가 그렇게 신명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조금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우리 한번 먼저 가볼까요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십계명이라는 그 어떤 총론이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주된 총론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데 그 중에 3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고요 아주 밑줄을 적어야 돼 밑줄을 치셔야 돼요 형광편도 치시고 밑줄도 치시고 그러면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기억이 남아요?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게 주제인데 우리는 맨날 뒤껏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그러질 수밖에요 자 6장 1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실천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개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여기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게 될 땅 바로 그 약속의 땅 요르단 서편 요르단 이라고 표현된 요르단강 건너편 땅에서 너희들이 실천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다 라는 것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의 특성 어떤 그 메스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가난 종교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바알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남성입니다 바알은 남성신이고 바알라는 여성신이에요 바알과 바알라 이 남성신과 여성신을 굉장히 우상숭배하는 종교죠 그래서 바알과 바알라라는 이 신들이 그냥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좀 해주세요 우리 좀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서 신전 가서 뭐 좀 해주세요 라고 빌었을 때 이런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남창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그 신전 앞에 있는 신전 창녀라는 것들 이런 어떤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그 신들에게 네 우리를 표현한다면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좀 음란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알 종교에서 내려왔다고 보는 종교가 힌두교 부분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 직접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보진 못했고 이제 사진으로 보면 거의 뭐 벽에 새겨져 있는 조각들이 거의 뭐 음란 영화 수준이죠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성행이들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가난의 특성입니다 특별히 이 성적으로 굉장히 좀 문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따가 또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은 수메르 문명은 가장 첫 문명이에요 아까 아카드 문명 수메르 문명이 메스포타미아 문명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도 이 수메르 문명이 가장 첫 문명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카락의 사람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검은 머리카락이란 검은 머리카락의 사람들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서령문자 서령문자 우리 쇠기문자라고 하죠 쇠기문자 이런 문자들이 있었어요 이 쇠기문자로 쓰여진 유명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우리 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들이 있었던 문화였고 또 토기도 그냥 뭐 흙만 빚어서 만든 게 아니라 채색된 토기 채색된 토기 이런 거 그리고 그 벽돌 벽돌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벽돌처럼 왜 우리 그 탈출기에서도 시작할 때 보면 흙 그 벽돌 만드는 데에 지푸라기 섞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지푸라기를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대주다가 그걸 안 대주고 니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 그랬는데 그 대신 만드는 양은 똑같이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억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흙을 이렇게 뭉치면서 지푸라기를 섞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에는 그들이 이 벽돌로 2층 집도 짓고 살 정도로 그렇게 건축이 발전되었던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중심 사회예요 신전 중심 사회 여러분들이 우리 바벨탑 얘기할 때 지구라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라트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뭐냐면 언덕을 만들어요 사람이 언덕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신전을 세워서 굉장히 좀 영엄해 보이도록 왠지 뭐라 그럴까 왠지 예사로운 모습이 아니도록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한국말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지구라트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벨탑이라고 보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설명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신전 중심 사회의 체제였다라는 것도 있고 또 방직업이 성행했다 방직업 그래서 가죽옷으로 옷을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해입했던 해입었던 해입었던 문명이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판이라든지 또 왕족의 기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들은 야곱 시대에도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집트로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어요? 70명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아주 소수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 소수민족이 지금 이런 대단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민족이 아무리 이집트에서 인원수는 늘어났지만 인원수는 늘어났지만 종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 가난한 땅의 문명을 보면서 안 빠져들기가 힘들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판 중에는 경제 거래 내역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영수증, 계약서 이런 것들도 존재한대요 아브라함은 하느님하고 어떤 계약 방법이 등장을 합니까? 횃불 언약 기억나세요? 횃불 언약 그 동물들 반으로 갈라놓고 지나다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고기를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계약 어기면 너도 이 꼴난다 이게 횃불 언약의 방법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대의 어떤 계약 방법을 계약 방법에 머물러 있었던 히브리인들 그런 히브리인들이 이런 선진화된 문명을 살고 있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빨리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좋고 나쁜 거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 제일 흔한 예로 남의 나라 언어 외국어 배울 때도 욕 먼저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욕 먼저 배우든지 욕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욕 같은 소리 먼저 배우든지 저도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했지만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식사하셨습니까? 차마 중국어로는 못하겠고 식사하셨습니까? 요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게 우리나라 욕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전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큰일입니다 중국은 자꾸 우리에게 중국을 가라고 하시는데 식사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한문도 너무 어렵고 한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빨리도 가난한 문명과 섞여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이토록 빨리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느님 말씀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이 부분 안에서 이 레위기나 신명계에서 너 그들처럼 살아선 안 된다 그들처럼 성적으로 물란하게 살아선 안 돼 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힘이 셀까요? 그런 거 다 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사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힘이 셀까요? 차마 또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잘 사는 거죠 하느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저 바알이라는 신 그리고 바알이라는 신을 통해서 받는 저 풍요로움을 얻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민족 훨씬 너무 부럽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느님께서 시키셨던 그 땅에 사는 모든 가난한 족속을 몰아내고 우상을 거꾸로 투리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드렸던 어떤 질문이라고 할까 왜요? 저 좋은 걸 왜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주시지 저 사람들 조금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거 그냥 주시지 왜 다 저들을 쫓아내고 저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왜 라는 질문이 저는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갔든지 유럽에 어떤 우리 유명한 광부로도 많이 갔었죠 간호사 파견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그런 선진화된 문명 선진화된 사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을 때 그들은 어떤 목적이었어요? 그 선진화된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서 그들처럼 살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높은 임금 수준 안에서 돈을 벌려고 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딪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보고 그 땅에 가되 그들과 섞여 살지 마 그들을 몰아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살라고 하셨던 하느님의 그 말씀 자체가 사람으로서 참 이행하기가 실행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들에게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너 그것 좀 해라 그런데 그게 어디 쉬워요 하느님은 말씀하실 땐 쉽죠 그런데 내가 직접 그걸 이행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다 걸려들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니 큰일은 꿈도 못 꾸고 맨날 작은 거에 걸려넘어가지고 시작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것이죠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그 땅을 받아서 내가 그 땅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시키신 사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나에게 의지하고 내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정복해라 이거거든요 싸워 이겨라 달라요 하느님이 원래 말씀하신 건 그래 내가 약속한 땅 너희들에게 줄게 라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하느님은 정복해 가서 싸워 몰아내 이게 원래 하느님의 뜻이었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살짝 바꾸는 거예요 땅만 붙잡고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 좋아하는 것만 붙잡고 그 하느님이 시키신 방법에 대해서는 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이쯤 헷갈리기 시작하면 원래 하느님이 우리한테 뭘 시켰지? 뭐 하라고 하셨지가 다 헷갈린 상태예요 헷갈려져버린 상태예요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구는 커지는데 그 요구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을 하느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이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거나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상담을 받을 때는 너무 이제 상담 가운데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어떤 상담을 받고자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 안에 어떤 돌아섬의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 거지 그 상담도 정말 싫은데 난 이미 이걸로 결정을 했는데 상담 받으시지 않거든요 이미 상담을 받으시는 건 내가 이미 돌아서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돌아서기가 너무 힘들 때 하느님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상담을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진짜 아무 결정도 되어져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몰라서 상담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예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데 어느 정도 내 안에 이제 선이 있는 거죠 아 이건 어떨지 상담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이 방법은 어떤지 상담을 좀 받아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하느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떤 상담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가운데 우리가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만 사실 그 상담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또 내가 그 어떤 사건에 돌아갔을 때는 그 상담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차라리 되질 않잖아요 아니 주님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다음 일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풀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하느님이 풀어 가세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거 하나하나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느님이 이렇게 시키셨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내가 싸워 이겨 나가야 돼요 다 부딪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부분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도중에 하차하기도 하고 많은 실패를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열매는 너희들이 그냥 받아 누리는 거 아니야 정복하길 바란다 그건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애기가 엄마 저 딸 내듯이 막무가내로 운다고 그게 물려지는 젖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싸우셔야 되고 쟁취하셔야 되고 악으로부터 내가 빼앗아야 돼요 다시 내가 빼앗고 내 걸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 것입니다 라고 완전 봉험물로 바치는 그 단계까지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으로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걸 누리는 삶을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쨌든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 같아요 어떤 것도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하느님의 종으로써 예수님의 종으로써 하느님의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게 내 일이에요? 아 그거 내 일도 아니에요 하느님 일인데도 그걸 하느님이 좀 이렇게 잘 좀 내가 구멍 내지 않도록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으련만 가끔 어떨 때는 정말 좀 한 번만 힌트를 주셔도 한 번만 힌트를 주셔도 내가 그 구멍을 내지 않을 텐데 아주 까먹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저희는 그렇죠 속으로 아니 하느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무슨 하느님 명예를 내가 훼손하는 행위입니까? 아 좀만 알려주셨으면 제가 미리미리 했을 텐데 아 그걸 그렇게 안 해주시냐고 이제 그렇게 제가 하느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이 손해보는 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난 괜찮아 난 상관없어 까먹은 너가 깨워지기를 나는 바라는 거지 나는 그거 조금 뭐 그런다고 해 상관없어 나는 그거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진짜 내가 하느님을 믿어야 되나?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좀 무섭다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아니 의지하랄 땐 언제고 이렇게 그냥 혼자 싸우게 만드시는 건 또 뭡니까 빨리빨리 하시면 하느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느님의 목적은 그 일의 결말이 아니라 저거든요 하느님의 목적은 그 열매가 맺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있어요 그 일을 우리는 빨리 이루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그 영혼이 상처를 덜 받도록 주님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하지만 아니에요 하느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상관없어 괜찮아 그 영혼은 내가 알아서 보호할 거고 너 그 서두르는 네 마음 너 욕심내는 그 마음 그것 좀 정화하자 그것 좀 버리자 너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일을 계속 하겠냐? 이것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하느님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안 맞아 죽었다 깨나도 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좀 잘 사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회개를 한 건가 이거 정신 차린 건가 아휴 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동안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애썼던 모든 행동도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 같고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무너져 내려서 하느님께 기도하면 그러세요 너 맞아 무너져 내리는 거 맞아 왜? 너 교만했잖아 너 돌아섰잖아 아니 정확히 짚을 건 짚고 가자 우리 너 그랬잖아 너 몰라서 네가 지금 교만하니까 너가 너의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너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고 행동했어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너 다시 돌아갔어 너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보기에는 내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 내가 혼내주는 거야 그래서 너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알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지만 또 아파요 그렇죠 또 아파 이건 상처받아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빨리도 교만해져 버린 나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살야지 우리 맨날 다짐하지 않습니까 깨어살야죠 깨셔야죠 지금 깨셔야 됩니다 깨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맨날 무너져 내렸을 때 하느님이 날 일으켜 세워주시지만 또 일어서면서도 참 염치없고 죄송스럽고 오늘도 또 그랬나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이런 상황들 내 안에 힘든 그런 마음들이 이 판관기에서 얘기해 되고 되어지고 있는 순환도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왜 말씀 상실해서 너희들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라고 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같이 그걸 이해하고 동감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그런 이해하는 부분에서 내 안에 나약함을 오늘 좀 발견해보고자 계속 이렇게 오늘 좀 보고 있습니다 거부감이 드시진 않으시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나 그 사람들은 매일 열두 바퀴 돌 동안 안 그랬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판관기에는 열두 명만 나오지만 몇 명의 판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마지막 판관이 누구였는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던 사무엘이라는 판관이 마지막 판관이라는 것만 알 수 있지 그 전에 몇 명의 판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환도식 이거 기억나시죠 우상승배 산인 배반하고 징벌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판관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고 나면 또 배반하고 이 순환도식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그 땅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고 정말 지지리도 못났다 못났어 이런 마음들이 그런 누군가를 단지하는 마음들이라기보다는 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들과 똑같이 지금도 살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명은 정복하라는 사명이었는데 결국 말씀 상실했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잘 실행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간 사람이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상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말씀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들 정체성 상실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정말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땅의 문명이라는 것이 그런 선진화된 문명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이 그렇게 쉽게 너무나도 빠르게 섞여 살게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이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님 그렇게 물란하고 성적으로 물란하고 그런 고도화된 사회에 저희를 약속의 땅으로 주셨음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에 대해서 하느님이 답을 주신 게 바로 오제사 7절기예요 그래? 이해했지? 그 땅이 어떤 건지 이해했지? 아 좋아 그러면 너희들 그 땅 가서 잘 살려면 오제사 7절기대로 살아 그래서 절기를 먼저 주시고 그 절기를 지내면서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늘 생각하고 하느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지도 신부님이 늘 제의실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이고 벌써 몇 월이네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래력대로 살아서 그렇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전래력대로 사시니까 전래력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순 시기, 성탄 시기 이렇게 하면서 연중, 대림 이렇게 들어가니까 금방 금방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때쯤 얘기하면 우리 신부님은 그러세요 이제 곧 사순이야 사순 때는 부활은 금방 건너뛰시고 이제 곧 대림이야, 성탄이야 그럼 1년이 후딱 가고 두 번 얘기하면 끊으면 금방 끝나요 그런 어떤 전래력대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우리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전래력대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제 세상살이를 하시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또 그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안에서 하느님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오제사 7절 기대로 살아라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제사 7절 기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결국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오제사 7절 기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 열한기나 이쪽에 가보면요 파스카 축제도 제대로 못 지냈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오제사 7절 기 중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한테도 그렇고 유대인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제일 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파스카겠죠 그런데 그 파스카마저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나머지 오제사 6절 기, 파스칼 뺀 나머지들도 다 제대로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하느님 뜻에 맞게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또 있다라는 것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부딪혀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절기가 그 오제사법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게 내 삶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요 그게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처절하게 겪어나가면서 정말 아프리만큼 겪어나가면서 그거 하나하나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격 공부하시고 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생각이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안 좋은 일들 그럼 우리 흔한 우리 공동체에서만 쓰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우리 뭐라고 보통들 표현하냐면 아이고 누가 다쳐서 왔어요 훈련 받으신 우리 성교사님 중에 누가 다쳤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아이고 빠져나갔네 또 가정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 내 남편이 안 그럴 것 같은 내 와이프가 안 그럴 것 같았던 그 자녀가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뭐라고 해요? 아 그 가정에 하님의 은혜가 내리고 그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호법 같지만 우리가 오늘 이 사건 안에서 본다면 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좋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된다는 건 하느님을 향해 드렸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 잘 훈련하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빠져나갔네 치유받네 응답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반호법적으로 힘내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좋게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실나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발생된 안 좋은 일 말고 일단 기본은 그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발생된 안 좋은 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잘 시간 계산하면서 떠올려 보시면 아 그게 하느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구나 라는 게 이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느님의 은혜가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그거 잘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기도하면서 발생된 안 좋은 일 그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느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빠져나가야 될 거 응답받아야 될 거 치유받아야 될 거 그런 사건들이 그 뒤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라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됐을 때 포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 예비자들이 이제 교리 열심히 받고 세례받았더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누가 옆에서 성당 가서 그래 뭐 이러면 성상 이런 거 다 때려 부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그게 그 사람은 은혜 대박으로 내린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세례받자마자 그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렇죠 남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그제서야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벌어지는데 아니 그분은 어떻게 살았길래 아이고 교리아 받으시는 동안 얼마나 기도를 하셨길래 그런 일이 벌써 세례받자마자 터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런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누가 옆에 이웃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런 이 얘기 좀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아이고 빠져나갔네 치유받았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아니야 지금 그게 안 좋은 일 같고 너한테 아픈 일 같지만 분명히 계속 기도하면 하느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일로 바꿔주실 거야 걱정하지마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냥 아이고 하느님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냐 아이고 무심도 하시지 이렇게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같이 아픔을 공유하기보다는 아픔이 더 커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말을 옆에서 좀 이렇게 체험했던 말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면 같이 무너져가지고 같이 절망으로 들어가 기도 열심히 하던 나도 그 얘기 듣다가 기도 안 해 하느님은 그런 방법을 주로 쓰십니다 우리 이제 알잖아요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우리 하느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잘 맞춰서 이게 꼭 나쁜 표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느님 눈치껏 눈치껏 잘 모시고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도 나와요 알아 모셔야 된다 알아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 알아 모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하느님 눈치껏 기도 열심히 하면서 아양불 떨어가면서 애교도 부려가면서 우리 하느님한테 그렇게 해야 그나마 그거 조금이라도 붙어서 가지 뻣뻣 해가지고 고개 빠빠 지새워가지고 맘대로 하세요 난 몰라요 난 할 만큼 했어요 아버지 자식이잖아 누가 욕먹나 아버지가 욕먹지 이런 빳빳한 스타일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빳빳한 분들 계세요 내가 손해야 세상 돌아가면 난 똥똥으로 잘 살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사는 거죠 아유 뭐 불만 없어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아버지 맘대로 해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런 영혼들은 하느님 방법대로 또 끌어가시지만 굳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할 자신도 없으면서 괜히 하느님 앞에 삿대질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 모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방법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알아 모시고 눈치껏 아니 뭐 사람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알랑방구를 끼면서 사는데 하느님한테 그거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야 하느님을 그렇게 눈치 보고 하느님 앞에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알랑방구 껴가지고 되겠어? 뭐 이렇게 표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부족함 안에서는 저는 그거라도 해야 살아갈 것 같아요 그거라도 좀 잘해보자 내가 진정 내 어떤 큰 어떤 변화 가운데 잘 못한다면 그 못하는 시기에는 내가 좀 그렇게라도 하느님 옆에 붙어 살아보자 저는 그렇습니다 붙어 살아보자 하느님 옆에 그거라도 해야지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맨날 그렇게 혼나고 무너져 내리고 회개하고 하다가 제가 찾은 건 그래 못하면 알아 모시고 눈치껏 잘해보자 눈치 보다가 아이고 넌 그렇게 눈치도 없냐 아우 제가 눈치를 못 챘네요 뭐 이런 어떤 변명거리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부족한 놈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또 느낌 이렇게 받으시는 대로 하느님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꽁니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저처럼 꼭 그렇게 비굴하리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각자가 만나신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나하고 만나주신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느님 앞에 내가 좀 더 편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모색해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자꾸 하느님하고 좀 가까이 가게 되고 넘어졌을 때도 부르기가 쉬워요 하느님을 일단 잘못했을 때도 부르기가 잘못했을 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예수님이라고 다시 고백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죄졌을 때 그런데 자꾸 그렇게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부르고 나면 뭐가 연장이 되더라고요 뭐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부를 때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정말 세상살이에 단돈 천원 만원을 어떻게 하면 벌까 이런 고민보다는 우리 하느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모색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 기도할 때만 그러고 삶 가운데서는 멀리 계신 하느님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좀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고백을 한다면 정말 그분 그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분을 내가 물론 나는 또 배신하고 또 잘못하고 죄가운데로 빠져들 가능성이 거의 99.9%에 달하는 이런 못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 곁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살방법 살콕리 하느님 안에서 살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이 주셨던 오제사 7절기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하느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셨던 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잖아요 지금의 그 애쓴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최대한 덜어내고 그 애쓴만큼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노력과 시간을 하느님께로 좀 돌려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정말 삶의 방법으로 나의 어떤 자세를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하느님은 내 곁에 계시고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느님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하느님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내가 잘못은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진짜 우리 하느님을 덜 아프게 해드려야지 오늘은 정말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는 그 영혼들을 봤을 때 하느님이 얼마나 이뻐 보이시겠어요 얼마나 하느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애쓰는 사람에 아니 조금 잘못했어도 조금 더 빨리 좀 이렇게 해주시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뻣뻣하게 살아가다가 잘못한 사람 이렇게 해주시는 거랑 애쓰고 있는 애쓰지만 부족한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거랑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느님의 오제사 7절기라는 그 하우,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판관기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판관기에 순환도식을 계속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판관기에 이 시점쯤 시점쯤 되면 아, 이렇게 어려운 발음들이 자꾸 있나 몰라요 시점쯤 되면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살라 그런지 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섞여 살아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가나한 문명에 저 발달된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혈안이 돼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유 그것에 대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 판관계 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부터 잘못된 거냐 레윈이 말씀을 상실한 부분부터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바뀐 건 그들이 그렇게 눈이 가나한 문명 메스포테미아 문명이 혈안이 돼서 빠져서 살 때 사실 레위인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각 레위 성읍에 흩어져서 살던 레위인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잘 가르쳤으면 그들이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 큰일 난다 너 신명기의 말씀 기억 안 나냐 오래 살고 잘 살려면 어떻게 살라고 그랬냐 우리들한테 식계명대로 살라고 그랬잖아 왜 벌써 까먹고 그러냐 우리 다시 기억하자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라고 레위인들이 얘기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도 같이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보게 될 19장 판관계 19장에 레위인 소실 사건을 보면요 레위인이 일단 첩이 있어요 잘 좀 깨끗하게 살라고 그랬더니 첩은 또 외도 외도 그리고요 나귀를 그 첩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그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겠다고 이 레위인이 그 첩 이제 처가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두 마리 끌고 가요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죠 나귀가 자동차 두 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동차 두 대를 레위인이 자동차 두 대를 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검소하게 살아야죠 근데요 자 처가집 그 안에 데리러 갈 때 그 첩을 데리러 갈 때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귀를 두 마리 끌고 간 것도 검소하게 못 사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넘어진 모습인데 과연 두 마리만 있었을까 저 사람이 전재산을 그걸 다 끌고 갔을까 저는 집에 몇 마리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맞아 말씀 상실에서 축첩도 하고 물질도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레위인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저 두 마리만 있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다 우리 판관기에 이제 판관기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오늘이 판관기 마지막인데요 판관들을 자세히는 못 봤어요 진도가 있다 보니까 판관들을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저희 교육관에서 하고 있는 토요 힐링 테마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판관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판관들이 이제 시간이 첫 번째 판관부터 열두 번째 판관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요 점점 자녀도 늘어요 자녀 수도 늘어요 그게 그 뭐 70명 자녀 둔 판관도 있어요 그런 판관은 그러면 아내가 여러 명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기도 뭐 한두 마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십 마리씩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판관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 가운데 그런 가나한 문명에 판관도 빠져들고 있고 레위인들도 빠져들고 있고 그렇게 다 빠져들었다는 건 백성들도 아 그 삶이 잘 사는 삶이구나 라고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렇죠 수저로 구분 짓잖아요 흑수저 운수저 금수저 요즘엔 모두 있어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계급도 계급도를 찾고 그런 것들이 방송에 많이 비춰지고 사회상 안에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깔리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흑수저들은 흑수저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회구조상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냐 또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던지 아니면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늘던지 그리고 금수저나 오히려 또 다이아몬드 수저 완전 저세상 사람들이죠 제가 어떤 데서 본 내용에 비하면 왜 우리 학구열 제일 높은 데를 대치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치동 사람들이 자녀를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죠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 또 그 동네를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야 저 동네에 학원 보내려면 학원비가 얼마고 저기서 살려면 또 집값이 얼마냐 부러워해요 근데요 진짜 또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안 가르쳐요 그렇게까지 굳이 애들의 학력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왜? 물려주면 되니까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재산 물려주면 되지 얘네 뭐 한다고 니들 대치동 가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냐 그냥 유학 한 번 갔다 와 명함 걸면 되잖아 명함 걸고 약간 완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강남 쪽에서도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또 그래도 또 돈이 많은 집안이지만 근데 그 위에 더 돈 많은 집안의 어떤 부분들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 안 시킨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회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문화처럼 돼버린다면 그 위를 꿈꾸는 사람도 병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병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관이나 레윈들이 무너져 내린 모습들을 볼 때 부럽기도 하지만 같이 병드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레윈들은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줘 전쟁도 안 나가 그런데 왜 저렇게 첩도 있고 나귀도 몇 마리씩 끌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일반 백성들은 나도 저래야지 레윈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불만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자포자기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 판관 시대가 복잡한 시대예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정말 세상 복잡한 동네가 이 판관기 동네예요 아주 복잡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판관기 19장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십시오 판관기 19장 판관기 19장 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없던 그 시대에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구석진 곳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땅 베들레엠에서 어떤 여자를 소실로 맞아들였다 우리가 그 전에 17장에서도 레위인의 이야기를 봤던 것처럼 이 판관기 뒤에 블랙박스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은 다 나그네 살이하는 레위인이에요 아니 레위 성읍에서 열심히 말씀 연구하던 사람이 첩을 데리러 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살이하는 레위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나그네 살이하고 있다는 건 이미 정체성 상실했고 사명 감당 안 하고 자기 자리에서 벗어져 그 자기 자리에서 나와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또 레위인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소실을 맞아들였는데 그 소실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부부싸움 한 거죠 부부싸움하고 자기 처갓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넉 달쯤 지난 후에 처갓집 간지 넉 달쯤 지난 후에 이제 남편인 그 레위인이 이제 그 첩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인을 만나게 돼요 처갓집에 가서 장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거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9장 4절 그는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붙들어서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집에 처갓집에 간 사위 입장에서는 일단 장인 어른한테 잘 봐야 되겠죠 어쨌든 자기 딸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 처갓집으로 돌아온 거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사위가 안 예쁘겠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하루 정도는 장인 기분 풀어드리려고 장인 어른하고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사흘이나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인이라면 제대로 된 레위인이라면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맡겨진 레위 성읍과 그 레위 성읍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면 빨리 장인 어른 위로해드릴 거 위로하고 사과의 말씀 드릴 거 드렸으면 빨리 돌아가서 자기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먹고 마시면 그냥 밤을 지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째도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장인 어른이 붙잡아요 아이고 벌써 가나 먼 길 와서 하루만 더 있게 원기를 회복해야지 원기를 그러면서 또 이제 유혹을 하니까 하룻밤을 더 묵어요 그리고 8절에 가시면 닷새째 되는 날 이제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붙잡으니까 다시 음식을 먹다가 날이 기울 때까지 지체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10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던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낙이 두 마리와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 닷새째 날 떠나긴 떠났는데 늦게 떠난 거예요 밤이 돼서 그래서 여부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미 11절에 가시면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이에요 어둠 정체성 상실한 이 레위인이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우유부단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미 이 사람 마음 안에 빨리 가서 하느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면 앉았다가 또 떠나려고 했다가도 뭐라고 하면 또 앉았다가 이렇게 자꾸 일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둠입니다 하느님의 종이 빨리빨리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도 어둠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내가 자꾸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 내가 빨리빨리 하느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이건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자꾸 추진이 안 돼 일이 안 돼 아예 뭐가 어그러지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정지 상태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기도하시고 빨리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다 보면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버려요 그럼 어둠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 베냐민 땅에 들어가서 어떤 노인에게 노인의 집에 머무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지금 들어간 저 레윈 남성 우리한테 내보내십시오 우리한테 내보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이 바로 22절의 내용입니다 어두운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 안에서도 그 어둠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2절 후반부 따옴표 있는데 보시면 당신 집에 든 보이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 자와 재미 좀 봐야겠소 재미 좀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동성애라는 부분이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남자가 오면 그 남자를 우리가 탐해야겠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재미 좀 봐야겠소가 메이 어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이 어뷰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어뷰즈라는 단어는 성적 학대를 의미합니다 성적 학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성관계라기보다는 어떤 학대에 가까운 성폭행에 가까운 그런 성적 학대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이 라는 단어는요 뭐 어떤 걸 허락받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당당하게 그 어르신네 집에 와가지고 이 남자들이 그 사람을 내보내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 성적 학대 좀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보는 어떤 그런 뉘앙스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런 허락을 받는 분위기 자체가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이기에 다이아몬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16장의 속죄를 뽑는데 또 포인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18장을 또 뽑을 수도 있어요 18장의 그 가난한 땅의 성적 물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어떤 성관계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쭉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가난한 땅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미리 레이기에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 학대를 결국 이겨내기 위해서 이 레이인과 그 노인이 쓴 방법은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과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 내 딸과 이 소실을 내보내겠으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잔인하죠 굉장히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이 레이인이 자기 소실만 내보내요 어떻게 되든 말든 결국 이런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죄를 죄로 막는다라고 표현하죠 죄로 막는 거예요 죄를 죄로 막는 거예요 악순환이 일어나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그 바깥에 쫓겨나간 그 소실은 결국 그 남자들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고 결국 그 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레이인이 그 쓰러져 있는 아내를 자기 고장으로 데리고 가서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열두 토막을 내버리는 거예요 열두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런데 이 회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 레이인이 거기 20장 4절부터 7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4절부터 7절에서 이 레이인이 그 모임의 자리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레이인이 그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아니 언제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동성애 부분에서 그 남자 내보내라고 그랬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실을 내보냈고 그 소실을 그렇게 죽게 되고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어디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라면서 사건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안 좋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 개인에게 벌어진 사건을 어떤 국가적인 사건으로 지금 막 뻥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좀 캐치해야 될 부분이 열두지파의 그런 열두토막 낸 시체를 보내는 행위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열두지파의 수장들이 다 모이는 행위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본다면 레윈 중에서도 물론 나그네 살이 한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레윈이나 보낸다고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낸 시체 때문에 다 모이게 된 거고 그 모임의 자리에서도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베냐민지파 이놈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누군데 나를 건드려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일을 키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있던 수장들도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베냐민지파를 치러 갑시다 일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이라는 사람이 무너져 내리면 그 나라가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지 보여주고 있는 예의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리더가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결국 베냐민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베냐민지파는 멸족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요 21장 21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20장 20장 47절을 한 번 봐볼게요 20장 47절 보셨습니까? 그러나 보이시죠? 거기 한 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600명은 돌아서서 광야 쪽 림몬바위로 도망쳐 넉 달 동안 그 림몬바위에서 지냈다라고 나와요 이 부분이 뭐냐면 베냐민지파가 결국 나머지 열한지파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바로 600명이에요 이 600명만 남아서 림몬바위에서 지내게 되는 그러니까 거의 멸족위기에 놓인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2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베텔로 가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서 하느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며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느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자 이 부분을 한 번 보세요 아니 이 고백은 지금 너무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의 어떤 스토리에서 보면 자 지금 으쌰샤에서 이 레윈이 일을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 전쟁을 합시다 그 베냐민지파 없애십시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업! 업! 세! 업! 진짜 볼펜을 물고 연습을 하든지 해야지 없앱시다 이렇게 할 때 할 때 급해 죽겠는데 할 때 이미 아니 우리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열두 지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하느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내가 알아서 내 살 깎아 먹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라고 브레이크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몰려가서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다 죽여요 악만 남아가지고 말씀은 없고 악만 남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치러질 때 맨 처음에는 열한 지파의 군대가 져요 세 번이나 두 번이나 져요 계속 싸워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약간의 변화가 뭐냐면 처음엔 싸우러 갑시다 막 이랬다가 두 번째는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가야 됩니까? 라면서 살짝 질문이 바뀝니다 저희 동족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이때 좀 마음이 나머지 열한 지파 안에서 어떤 열두 지파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차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럴 때라도 이럴 때라도 좀 빨리 어떤 리더급들 안에서 빨리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느님은 치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레위만 잘못한 것도 아닐 것이고 베냐민 지파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동성애가 어디 베냐민 지파에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다 이런 똑같은 죄들이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만의 죄로 보신다는 건 아니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열한 지파에서도 그런 어떤 정화의 작업이 있었을 것이고 또 대표로 되어지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의 정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2절에서 그제서야 통곡하며 말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무너져 내린 부분 가운데 특별히 한강기 17장에서 21장까지 레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레윈인 우리들에게 하느님이 지금 일침을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너지면 너가 무너지면 안 돼 네가 무너지면 너희 가정은 제가 깎아먹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리면요 우리가 무너져 내린다는 건 우리 가정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기에서는 레윈인 한 개인의 무너짐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무너짐으로 발전이 됐다면 우리 각자의 지금 이렇게 하느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각 가정에서 세워주신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죄가 또 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그 죄의 방법 해결 때문에 또 다른 죄가 일어나고 또 다른 죄가 일어나고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안 없어지게 한 방법은 보쌈이었어요 보쌈 정체 그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줄 수 없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못 주겠고 신로에서 축제가 열어질 때 너희들이 알아서 보쌈 해가라 그건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니까 알아서 보쌈 해가서 너희들 지파를 유지시켜요 이게 무슨 하느님 방법입니까?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또 유지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악순환의 꼬리를 무는데 제일 위에 뭐가 문제였냐면 레윈의 말씀 상실이 문제였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과 이 나라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로서 말씀을 쥐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우리 레윈인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근데 그 레윈인들이 몰라요 몰라요 지각하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무너져 내린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무너져 내린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일은 무조건 하느님 탓이고 좀 하느님이 뭐 좀 해봐라고 그러면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하느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불만이에요 하느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아니까 살려고는 하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받은 천국을 지옥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천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주신 분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느님은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들한테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주님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주님 그게 무슨 하느님의 그런 방법이에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방법이 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않아요 늘 불만이고 내가 빠져나와 있으면서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고 찾아듣고 그런데 은혜는 정말 뭐냐면요 이 판관기에서요 18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1절 레윈 소실 그 사건 말고 단지파 이동 사건 가운데 18장 31절을 보시면 그들은 찾으셨나요?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신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카가 만든 조각신상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 미카가 만든 조각신상인 우상순배와 단지파 이동이 있을 때에도 하느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로에 있었어요 또 레윈의 소실 사건 가운데에도 20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27절 27절 그러고 나서 찾으셨나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시대에는 하느님의 계약괴가 그곳에 있었다 이런 우상순배가 만연하고 하느님 말씀 다 상실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다 까먹어버린 그들 곁에 하느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실법도 한데 지금 이 시대에서도 떠나실법도 한데 하느님은 계세요 미사가 안 끊어져요 어쨌든 미사는 안 끊어져요 예수님은 늘 미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당신의 살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대상과 상관없이 교회는 늘 우리 곁에 계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천국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느님이 주신 그 천국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드러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만과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내 바벨탑 때문에 내 교만의 의의 바벨탑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 잊어버리고 말씀 상실하고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저렇게 살아가고 아무리 하느님이 천국을 주셔도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지옥을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천국을 받으셨는데 왜 지옥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천국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어버리고 내가 힘들다고 외치는 그런 말도 안 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미 천국을 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천국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사명자로서 하느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행하시는 수행하시는 그런 멋진 주님의 종들 그리고 각 가정의 영적 호주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또 기도드리면서 판강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강기에서 흐르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느님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기도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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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